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기한 한자공부. 오늘은 빌허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빌이란 말은 비워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빌허라고도 하고 비워둘허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단어 허공을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 사전에서는 허공을 텅빈 공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허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위에 부스는 범호자가 됩니다. 호랑이죠. 총 핵수는 12획입니다. 위에 한자를 보겠습니다. 한글 모음 R을 닮았습니다. 그리고 느 를 닮았습니다. 이때 느는 낫으로도 보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쓰면 아느가 되는데 안으로 봅니다. 안. 그리고 영어 T가 있습니다. 소문자죠. 대문자도 T로 봅니다. T 그리고 아래는 땅 위에 땅 위에 싹이 있습니다. 앞서 배운 것 중에서 싹이 이렇게 가지런히 났습니다. 이런 것을 새싹이라고 합니다. 새를 줄여서 싹으로만 발음합니다. 그런데 이 모양은 땅 위에 조금 다른 모습으로 새싹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싹으로 봅니다. 싹. 닐작이죠. 닐작. 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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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짝은 반대와 같다는 뜻입니다. 이쪽도 같죠. 그래서 닐작을 싹으로 보는 것입니다. 안티를 이 영어로 안티로 생각하면 기억에 오래 남겠습니다. 안티란 좋아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면 정리합니다. 안. 피. 안티. 그 다음에 싹과 유사한 샥. 닐작이죠. 샥. 안티샥. 그러면 소리내어 읽으면 기억이 됩니다. 안티샥. 안티샥. 빌. 허. 안티샥. 안티샥. 빌. 허. 안티샥. 안티샥. 빌. 허. 그러면 정리하여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티. 싹. 릴자. 안티샥. 안티샥. 빌. 허. 감사합니다.